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인데 재정 수입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외화벌이 일꾼들이 벌어들이는 외에 내부에서는 외화가 어떻게 모금되어 중앙으로까지 올라가는지 국가재정의 분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다음에 북한재정예산규모 거기에 군비가 재정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제일 높다는데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입과 분배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렇게 여러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분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는 이유는 나라가 잘 살아서 세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북한의 모든 생산 수단과 지역 건물 하나의 1위까지 트랙터 한 대의 1위까지 멍땅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해당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자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가에 그런데 이거는 전이민 쪽 소유하고 국가적 소유의 한 형태인 이 전이민 쪽 소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적 소유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협동 쪽 소유가 있는데 협동 쪽 소유도 국가적 소유의 한 형태입니다 때문에 북한에 아무것도 자기 사적 재산이 없는 북한 주민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 주민들은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세금은 내지 않지만 모든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에 대한 건물들에 대한 사용료를 냅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료,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이렇게 다 안 냅니다 가정집에서도 내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이 사용료는 국가에 냅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그 공장 기업소 모든 북한 주민들이 쓰고 사는 집 한 채 1위까지 모두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 수입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는지 이 문제입니다 역시 같습니다 북한의 모든 것이 인민의 생명 재산까지도 국가에 소유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재정 수입이 다 국가의 이력적인 관리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장 기업소와 농장 협동 농장 중소 공장들에서 생산 활동을 벌여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을 국가가 독점하고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거기에 노동 활동에 참가했던 직업 주민에 대해서는 한 달 생활비를 지출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돈은 모조리 국가가 빨아들여갑니다 국가재정위원회가 이것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위원회에서 전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몽땅 독점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처리합니다 말하자면 재정 투자도 다 거기에서 일단은 국가계획위원회와 합의하에 다 규정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활비 형식으로 주는 월금만 받고 모든 것이 다 국가가 독점하다 나니까 재정 수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분명한 것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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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소유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가 독점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독점한 조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산출물들도 다 독점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 국가의 리액에 맞게 분배한다는 것 재정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벌이 일꾼들이 벌어들이는 왜 내부에서 외화는 어떻게 모금되어 중앙으로 올라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북한에서의 모든 외화는 지금은 내 주머니에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다 국가에 받쳐져야 될 김일성 족속의 당자금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쓰는 당자금입니다 일명 김일성 족속의 비자금입니다 북한에서의 모든 외화는 숨어있던 오픈되어 있던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몽땅 당자금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땅 내에서 쓰기 때문에 내가 외화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외화를 사용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순간 자기 통로를 타고 국가에 몽땅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북한 김일성 족속은 무한대로 외화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수령이 향락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득권 핵심 기득권들을 항상 선물을 주면서 수령의 배려를 강조하면서 운덕과 배려를 강조하면서 은혜를 입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외화도 다 이 당자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득권도 선물을 주는데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등 전쟁 준비에 필요한 해외에서 사두려는 모든 물자들을 이 외화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김정일은 당자금은 즉 조국통일자금이라고까지 규정했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족속은 정말 무한대로 당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이 와서 당자금이 고갈될수록 저체제가 약화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내부에서 벌어들인 외환은 모금된 외환은 어떻게 모금되는가 이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북한 주민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건 해마다 외화벌이 과제가 내려옵니다 1인당 20달러 이런 식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개인이 외화벌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관들에서 다 이걸 동원해서 외화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그 모든 물자를 채취하기 위한 운동에 들어갑니다 북한은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일상 자체가 외화벌이라고 말해도 어폐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장기업소에 외화벌이 과제가 다 하달됩니다 그 외화벌이 과제는 공장기업소에 내려오는 즉시 또 매 개개인에게 너는 20달러 뭐 이렇게 다 하달됩니다 그런데 이거 개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집단적으로 외화벌이에 나갑니다 사금 캐는 문제도 있고 성이버섯, 바다지렁이, 비단개구리, 무슨 베라벨 외화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캐치해내서 이것을 이제 외화벌이 기관들을 통해가지고 해외 수출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외화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선을 타고 그 외화들이 주령적소개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외화벌이는 학생들도 리가 아닙니다 중학생들도 고등중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외화벌이 과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분가로 채취하는 것도 외화 때문에 다 하는 거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외화벌이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들도 다 외화벌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외화벌이 과제를 북한에서는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의 외화벌이는 기관 단위들에서 다 모다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당선을 타고 당 재정경리부로 집결된다는 거 거기에서 단위에서 못 팔면 생산물을 그대로 올리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모든 그 선에 망라되어 있는 외화벌이 기관들 해외에 나가 있는 무역회사 같은 것들이 외화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정 분배는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북한의 국가재정 분배의 1순위는 수령적석입니다 수령의 요구와 리의 관계와 연결된 부문의 모든 국가재정의 재정의 1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에서 여기에 제일 먼저 투자합니다 말하자면 수령 우상화 자금, 핵, 미사일, 개발, 군, 전쟁준비, 수령, 향락생활 여기에 우선 국가재정 분배에서 최상,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고 황장엽 선생님도 북한 경제는 수령의 가계 경제다 이렇게 아주 정확한 명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예산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모든 국가재정예산은 지령서, 제의서, 수령적석이 비준하는 그 모든 지령서, 방침 이런 방향으로 다 국가재정예산이 다 흘러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조거리 된 것입니다 북한의 인민 경제라고 하는 그 분야는 진짜 북한의 경제 활동에서 제일 마지막 순위입니다 수령, 수령 우상화, 기득권 먹여살리는 거, 비밀 군사기지 건설, 핵미사일 개발, 수령의 향락생활 이런 데 먼저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전쟁 준비까지 포함됩니다 나머지 부수리기가 인민 경제가 처리하는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모든 공장들이 이제는 20년째 거의 가동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국가재정문제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재정예산 규모라는 게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분야에 있지 않았고 또 여러 탈자들한테 수소문 해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딱히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재정예산 규모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면 오늘 북한의 경제 상황이 곧 북한 재정예산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국가경제가 다 이제는 통째로 드러내고 다시 수립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왔다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재정예산 규모를 말해주는 하나의 팩트라고 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재정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것 역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락환 북한의 재정상태에서는 김일성 족속과 노동당이 군국주의, 전쟁준비, 핵보유국을 지향하고 있는 조건에서 평균 군비는 아마 국가예산이 3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도 얘기하셨더라고요 북한의 군비에 충당하는 재정예산은 약 30% 정도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황장엽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에 정치 망명하신 전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이셨던 김덕홍 선생님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수인 경우에도 재정예산이 투자된다 하는 경우 집중된다 하는 경우도 북한의 모든 기관 중요한 공장들은 민수, 군수, 병진 공장들입니다 이 공장들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첫째로 모든 생산라인에서 군수 생산라인을 먼저 돌리는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 즉 당위, 군사, 제1주의, 로선이 북한의 모든 경제활동의 최고의 슬로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민수경제에 투자되는 국가재정도 절반 이상은 병진 공장들의 군수라인을 가동시키는 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지방재정의 수입과 분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문제 역시 지방재정도 똑같습니다 다 국가가 일괄적으로 장악하고 지방재정도 다 관리합니다 중앙, 제일 중요한 부분의 재정을 일단은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엔 지방재정,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재정문제를 그 다음에 아마 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국가경제는 지방재정이 따로 있고 중앙재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정을 국가가 독점하고서 집행한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지방산업공장들이 많은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재정도 그 지방의 생활향상에 절대로 투자 안 된다는 것 일단은 중앙에 올라가고 다시 재예산을 받아서 내려온다는 것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앙, 중요 부문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는 이 지방산업공장의 재정을 무자비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놓고 보면 북한의 지방산업공장들은 거의 다 성격이나 같습니다 내 지방의 술공장도 있고 간장된장 공장도 있지만 이 공장들이 가동돼서 북한 지방주민들이 간장된장을 말하자면 공급받아 먹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주방지에서도 대한민국 외원 오늘날까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 원리적으로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